예 여기가 메타본 알리스 트라는 음 예 웹 페이지 고요 홈 유저 스태터스 스테이터 스태티 스틱에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구요 오벌뷰 가면 4 지금 이런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보여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포맷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 메타본 알리 시스트로 분석이 가능한지 하나하나 데이터 포맷을 예 내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FAQ 프리퀀 트리 에스크트 퀘스천 예 여기에 보면 예 오토 파레토 레인지 스케일 같은 것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예 하나씩 예 물어보고 배워볼 수 있구요 음 그리고 튜토리얼에 들어가면 워크샵에서 발표됐던 내용들 그리고 페이퍼들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트러블 슈팅 이런 것도 예 보면 괜찮고요 리소스 이런 것도 있고 업데이트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는 간략하게 지나치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 예 핵심 대부분 부분이 여기 인데요 어 스태티 스틱 스태티 스티컬 아날리시스 바이오마크 아날리시스 타임 시리즈 파워 아날리시스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법 들이 있어 가장 기본되는 것은 스태티 스티컬 아날리시스 이 부분인데요 음 지금 딱히 어 음 지금 딱히 그게 없어도 요 저기 어 어 어 제가 특정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음 어떻게 쓰냐 하면 여기 트라이 아월 테스트 데이터 세 이렇게 아 음 테스트 데이터 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컨센츄레이션 이라고 이제 이미 클릭이 되어있는 곳에 보면 어 77개의 에 소변 테이터 소변 시료를 어 암 환자와 그리고 뭐 아마 암이 아마 환자가 아닌 에 헬티 그룹에서 이제 어 얻어서 음 한 그룹을 어 어 카 캐스 이기라고 이제 주고 다른 그룹은 컨트롤이라고 예 주었습니다 카 캐스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웨잇 웨잇 로스 예 체중 감량 예 체중을 체중 손실 이라고 이제 예 하는 뜻 뜻이 있는데 음 아마 암 투병 중에 이제 체중이 이제 줄어드는 환자들과 어 어 건강한 사람들 간에 에 대사체 분석을 통해서 어 암 암 특정 암에 걸렸을 때 예 체중이 주는 환자들 이 있을 거고 그 환자들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대사체를 통해서 이제 암을 아마 조기 진단 하려고 아마 이런 실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실험 등 이미 사실은 음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발표가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실험 으 과 관련된 4 어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백그라운드를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실험에서 이제 썸밋을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셋을 써서 음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 처음에는 데이터 인테그리티 체크라고 해서 이제 포맷이 정확하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에 보여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 77개 샘플이 있고 어 63개의 물질들이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 다 그리고 샘플들은 페어드 데이터가 아니다 짝 지어져 있는게 아니구요 음 다 독립적인 거죠 두 개의 그룹이 예 예 검출이 되고 그리고 미싱 데이터가 없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샘플 노멀리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노멀리제이션 바이어 풀드 샘플 프롬 그룹에서 음 여기서 컨트롤을 중심으로 예 노멀리제이션 한 걸 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은 오토 스케일링 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f a 큐 엄나 그쪽에 가시면 오토 스케일링 어떤 의미인지 예 나와있어요 이게 소학적인 건데 민 센털드 앤 디바이디드 바이 스탠다드 디베이션 오브 이치 배려 본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균을 중심으로 두고 스탠다드 디베이션 예 표준 편차를 각 각각의 각 별량의 표준 편차로 나눠진 나눠 준 거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하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 분포를 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노몰라이즈 라고 하면 여기 뷰 리졸트에서 어 이렇게 한쪽으로 스큐드 된 음 그런 어 파퓰레이션이 어 노멀리제이션 을 통해서 예 이렇게 어 정규 분포로 이제 정규 분포에 가깝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이렇고 샘플들도 이렇게 이제 좀 좀 더 정규 분포에 가깝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통계 처리에 기본 에 전제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입니다 예 정규 분포를 따라야지 예 통계 처리가 가능하죠 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예 또 쓰는 예 통계 법이 또 따로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대략적으로 이제 따르게 만들어 주는게 이제 스케일링 인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프로세이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어 두 그룹이 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폴드 체인지 어나리시스 이런게 가능합니다 그룹이 오로지 2개 니까 그래서 음 가장 많이 에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물질들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예 표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로그 에 투에 에 폴드 체인지 니까 에 폴드 체인지 가 에 두배가 나면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자세한 데이터를 보려면 여기 엑셀로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어 예 글루 코즈 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2배 이상 차이 나는 물질이고 아세톤 예 이게 아세톤이 인가요 예 아세톤이 예 차이가 많이 나은 물질이고 예 글코 주도 예 차이가 나는 물질이었네요 음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티테스트로 가면 음 티테스트 에서 이 하나하나 점을 클릭을 하면 예 우라실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음 p 밸류의 컷옵 밸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볼 케이노 플라스 로 가면 음 볼 케이노 플라스 폴드 체인지 랑 음 그리고 p 밸류 를 동시에 보는 건데 폴드 체인지는 몇 배가 변하는지를 보는 거고 p 밸류는 함 음 예 통계 처리에서 이제 유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 폴드 체인지 로 예 여기서는 일단 세팅이 2배 이상 되는지를 트레스 홀더 하고 있고 그리고 p 밸류 트레스 홀더 는 0.1 로 좋네요 0.1 이상 이제 차이 나는 것들을 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세톤이 여기 역시나 컨트롤 보다 왜 많이 내려가네요 어 아노바 는 아마 해당이 안될 거구요 왜냐하면 아노바 는 세계 이상 구비 있을 때 이제 예 할 수 있는 거고 코릴레이션 어널리스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애폰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특정 어 특정 물질과 예 특정 물질과 이 변화와 이제 코릴레이션 있는 것들 찾을 수가 있고 패턴 터라고 해서 아까 전에 아세톤이 이제 특별히 음 변화가 에 두드러지는데 그 아세톤을 기준으로 아세톤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변하는 예 물질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아세톤과 비슷한 경향으로 변한게 아이솔루 씬 혹은 완전 반대로 변한게 에 글라이콜레이트 숙시네이트 뭐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에 찾아줄 수 에 찾아주는 것이 패턴 헌터 기능이구요 pca 에 pca 는 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요인 분석인데 이렇게 어 투 디메이션 에서 군집 간의 에 구별이 되는지 안되는지 볼 수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죠 예 아 카세트 c 그룹 이랑 에 헬티 그룹 에 캔서 그룹 이랑 이 헬티 그룹 이랑 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음 굉장히 이제 튀는 이제 데이터들이 아마 있어서 그렇고 예 그런 것 같고요 음 이런 로딩 플라트 pca 는 이제 로딩 에 스코플라트 과 로딩 플라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스코플라트 에서는 이제 샘플의 정보들 하나하나 이제 여기 점들이 어 샘플입니다 그 그래서 여기에서 샘플은 암환자와 건강한 사람들 내 확대 3 그분들의 샘플이 이제 예 샘플 들이 앞에 게 찍히는 거고 로딩 플라스는 이 그 샘플 그분들의 에 샘플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대사체들이 여기서 하나하나의 에 정보로 이렇게 나눠지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코플라트 까 로딩 플러스 에 어 인터 체인 접을 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울과 서로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음 여기서는 네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별로 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이제 많이 튀는 데이터들은 어 왼쪽이 있죠 왼쪽에 있는 맨에 쪽에 있는 그런 걸 보면 이런 특이한 샘플 들이 이제 만 어 특이한 물질이 유독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반대로 가면 예 조금 뭐 경향이 달라지거든요 할 것 같은데요 어 다음 분석 가능한 것은 pls d 에 파셜 리스트 스퀘어 디스크리미넌트 아날리시스 그래서 이제 pca 보다 조금 더 이제 분 음 음 분석력이 예 좋은데 이것은 어 음 좋은 이유는 음 정보를 줍니다 이 그룹의 그룹이 컨트롤 그룹과 어 캔서 그룹 이라는 정보를 주고 이 두 그룹이 최대한 이제 어 군집을 어 구별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를 이제 찾아주는데 주안점이 있는 분석기 이제 pls d 에이 분석 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스코플러스 에서 예 이런 두 군집이 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컴퍼넌트 원을 보면 이 컴퍼넌트 원이 이 2 를 이제 구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컴퍼넌트 원하고 음 원은 이렇게 이제 자우를 이제 구분하고 컴퍼넌트는 위아래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 어 컴퍼넌트 원하고 이제 관련된 물질들은 로딩 플러스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 아까전에 음 어떻게 돼 있죠 음 캔서 그룹에 많은 물질들이 왼쪽에 있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캔서 그룹에 많은 물질들이 예 숙시네이트 같은 물질들이 예 음 이런 음 왼쪽에 있는 어떤 대사체든 대부분 이제 어 캔서 그룹에서 많은 물질들이 나오고 오른쪽을 찍으면 예 컨트롤 그룹에서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예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음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것들이 예 어이 로딩 플러스 에서는 그런 물질들의 정보들 예 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예 어떻게 다른 에 어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 에 캔서 그룹과 헬스 그룹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 엑셀 창으로 가게 되면 하나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로딩 플러스 에서 이렇게 어 오른 차순 내린 차순으로 보게 보시게 되면 어 내린 차순 예 혹은 오른 차순에 있는 그 물질들을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매틸 구아디 네 그런 물질들 로딩 플러스 1 1과 이 물질 간에 예 상관관계 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딩 플러스 로딩 플러스 에 어 주요인 야 주 주요인 1번은 어 가상의 이제 그런 벡터 이고 그 벡터가 어 이런 메타볼라이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어 그런 이제 가상의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예 일직선으로 지나가고 이 하나하나의 메타볼라이 들이 야 으 이 가상적으로 지나가는 주요인의 으 벡터와 상관관계가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로딩 플러스 에서 예 로딩 매트릭스 에서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말고도 뭐 옥소 에 옥소도 근을 예 plsda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어 네 물질들을 해 아세톤과 그리고 숙시네이트 뭐 이런 것들이 변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어 부터 스트랩을 뭐 100번 200번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예 예 줄 수가 있어 백번 천번 예 더 펄뮤테이션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 나는지 으 너무 많이 좋나봐요 천번을 했더니 거의 예 아직도 결과가 안나오네 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거나 아 이렇게 나오네요 어 임페리컬 p 밸류의 경험적인 p 밸류 q2 는 4 p 는 0.05 4 그리고 이 p 는 0.04 2 해서 음 이렇게 나오는데 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중에 같이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랜덤 포레스트 를 보시면 어 이런 음 음 이런 그룹의 캔서 그룹과 헬스 그룹을 구분할 수 있는 어 그런 알고리즘 예 분리한 알고리즘 예 분류한 알고리즘 을 써서 어 실제로 으 이런 어 체중이 줄었던 그룹 인데 체중이 죽 주는 쪽으로 이제 어 확인되는 게 42 명 그리고 실제로 암환자 인데 어 암환자 아닌 것처럼 되는게 5 명 해서 이제 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0.10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어 음 건강한 사람인데 암환자로 5인 되는 경우가 14명 그리고 컨트롤한 컨트롤이 컨트롤 되는 경우가 16명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예 46.7% 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어 실제로 어떤 모델 알고리즘 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어 음 그런 두 그룹을 어 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어 어 메타보 원한 아날리 시스템에 보면 이런 랜덤 포레스트를 어 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 특정의 질병 그룹과 질병 그룹이 아닌 쪽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대사체를 뽑고 그 대사체를 이용해서 얼마나 이제 그 잘 구별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테스트 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배리어블 에 별량이 이런 구별을 잘 해주는 지를 또 이제 정량적으로 어 표시해줘 아이솔루 아이솔루 신 숙시네이트 이런 물질들이 이 두 그룹을 잘 구별해주는 좋은 바이오 마커가 된다 라고 이제 예 정량적으로 나오고 있구요 그리고 아웃라이어를 텍션에서 뭐 그런 것도 있구요 svm 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걸 하면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 이런 또 그런 분석 방법이 있네요 예 그래서 앞 앞서 했던 모든 분석 방법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리폴트를 가면 pdf 로 모든 분석 결과를 한데 모아서 이제 pdf 로 만들어 주는 이렇게 있구요 음 그래서 그리고 다운로드 닷집 이 파일을 받으면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어 메타브 어나리시스 라는 어 웹 베이스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 아주 좋은 맷에 좋고 이제 유용한 메타브 믹스 툴이 있는데 어 어떻게 쓰는지 예 한번 시연을 해봐 해 보여 드렸구요 어 이걸 한번 이렇게 예 이런 기능 저런 기능 한번 클릭해서 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